드물고 이상한 일, 맞아. 완전히 이상해. 너 좋아해. 좋아한다는 뜻이 싸우자는 뜻으로 나 몰래 바뀐 건가? 맞다. 놀리는 수법을 바꾼 거야. 그치? 맞지? 걔 배우잖아. 와, 공태성 하마터면 깜빡 속을 뻔했잖아. 우리 인간적으로 그냥 재수생은 건드리지 맙시다. 조파를 왜 그냥 무시할 걸. 근데 뭐가 저렇게 잘생겼어. 선배였어? 아이, 학교가 이렇게 넓은 거 많이 치겠어. 에이지, 에이지. 강산. 네. 고재현. 네. 고현택. 네. 봉태성. 네. 김명아. 김수아. 나윤진. 네. 박수철. 아, 계속 깊을 빠지고 진짜. 자, 비기만 해봐. 야, 공태성! 야, 너 여기서 뭐 하냐? 한참 채셨잖아! 너 좋아해. 너 좋아해. 야! 너 좋아해. 야! 도し 아이돌리부터